안녕하세요 저는 모던 한식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푸드 디렉터 김서영입니다 저랑 남편 둘 다 20대 30대를 각자 유럽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한테 크리스마스는 좀 굉장히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랑 파티를 계속하는 굉장히 재미있고 좀 즐거운 시간이고요 오늘 내어드린 두 가지 핑거푸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준비할 것 같은 핑거푸드 두 종류였는데요 군고구마 캐비어하고 석류하고 마스카포네 크림 발라서 바이트 한 종류 만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향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 저는 물건도 그렇고 사고 과정이나 이런 걸 최대한 심플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향을 맡았을 때도 저를 그렇게 더 만들어주는 거였으면 하고요 저는 집안 곳곳에 빈티시스러운 아이템이랑 모던한 것들을 함께 배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조말론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저한테 조말론 제품은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추억도 떠올리게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런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풋풋했던 시절을 보냈던 나라라서 그 시간을 생각하면 풋풋함, 어떤 새로움, 런던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향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시즌에 나온 미드나이트 머스크 엠버 코롱은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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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